아이디 뭐예요? 얘 아이디 뭔데? 아이디 뭐야? 아이디 뭐야? 요하, 연하 오늘 롤 인정해서 날 이기면 퀵뷰를 주겠어. 선정은 그냥 채팅창에서 제가 보이는 대로 아이디 초대해가지고 하는 식으로.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분? 퀵뷰가 정말 받고 싶었구나. 자, 가자. 연애를 하시겠다. 진심이네 이 친구. 자, 룰은 그냥 공룰 갈게요. CS 100개, 아니면 킬, 아니면 탑 부시기. 난 CS로, CS 전용 간다. 아, 오케이. CS 전용 이랬어. 어, 나 다 썼다. 나 있는 거 다 썼다. 어떡하지? 아, 아, 나 왜 이렇게. 아니야. 집중해. 궁 생기기만 해봐. 그럴 때까지 만화를 아끼고. 얘 개못한다. 나 아직도 못 죽였어, 얘. 야, 너 룰 줘봐라. 아이스. 야, 너 룰 줘봐라. 야, 내가 좀 봐줬다니. 왜 쓰고 시작해요? 응. 어차피 이길 거다, 얘가? 아, 나 Q 괜히 썼어. 아, 너무 마땅했어. 하나, 둘, 셋. 야, 풀? 야, 플래티넘 선 넘었지. 양심 있냐? 어, 맞아. 응. 뭘 알아? 뭐라고 하지? 나이스. 오, A 좀 아닌데? 양심 죽었네. 두 명? 아, 지금 나. 이거 오류 있다. 어? 어, 열 받네.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다, 이거야? 바비야, 내가? 빨라. 아, 야. 아, 기분 나빠. 기분 나빠, 기분 나빠. W에서 한 번 알려줘야 되나? 음? 음. 아, 그러네. 아, 생각해보니까 얘 폭딜이 안 나오는 재미네. 아, 내 궁을 이렇게 피해야 한다, 이거지? 아, 아, 이렇게 쓰려고 내가 딱 준비했지. 킬 가기 전혀. 아, 이거 좋다. 어, 얄미워, 얄미워, 얄미워. 아, 이건 해도 이겼겠구나. 어, 장외? 장외 탈락이래. 야, 이거 국물로 가야지. 나이스, 이겼다. 와, 플레이 이겼다. 나한테 졌다, 쟤. 아, 골드. 바텀이요? 그저 제 맛에. 이 사건은 내가 넣죠.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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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라! 하하하하. 쟤, 몇 랩부터? 2랩 정도 되면 갑자기 뺨 하고 막 점프해서 오지 않음? 아, 아, 쉣! 야, 너 개못한다. 엠바시락? 실버! 아니, 빵 퇴근으로 지금. 어, 피관리. 어, 어, 못하네. 집 갔다 올게. 미안해. 모르겠다. 사이러 이동 중인가요? 아아악! 퀵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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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 이렇게 차... 아니, 왜 이렇게 편드가 약해, 이게? 어, 맞아. 좋다. 오! 아, 쉣. 이때 아니면 언제 때려보냐 아 뭔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지 않냐 불쾌하냐? 불쾌하냐? 되나? 불쾌한데? 잠시만요 무슨 일이야 아 저거 맞았으면 아이언이 오니까 나랑 뭔가 느낌이 괜찮은데? 조개사네 아야 아야 아 이걸 못 죽인다고? 아 열봐 아 열받아 근데 집 못 간다 니 집 너도 집 못 간다 아 아 아 이겼다 아 2승 아 영어 가보자 좀 뭔가 브론즈일 것 같은 영어 아이디 이번엔 어 브론즈 잠시만 어 아 이거랑 뭐 가야되지? 도란 두개 가야된다고? 아 지금 그냥 도란 가고 아 눈치되서 도란 여러개 훌치다 도란 가라고 한 새 새까만 마음을 가진 나쁜 시청자 누구야 사일러스인데 사일러스 겁나 센거 아닙니까 어 모르가나는 서포즈나 하는데 믿어도 못 쓰는 친구를 지금 어 어디 이유 있다니 사일러스 그리고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와 이겼다 이현생이었다 얘 얘 얘 야야야 귀여운데 어 나도 평타 있어 너만 평타 있는 거 아니야 어 나 왜 왜 왜 탈진 썼지 어 얘 센데 어 어 엿됐다 어 어 잠깐만요 어 야 너 방금 죽을 뻔했다 아 개멋단다 개멋단다 지카 지카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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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할게요 오 제대로 할게요 스냅스로 이길거야 멋없게 암살자인데 킬로 이겨야지 아유 멋없어라 아유 아파라 아유 아파 아유 아파 아유 아파 이릴리 아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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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드 암살자인데 킬로 이겨야지 짱 킬로 딥 퀴 킬로 아유 hanya 체크 초 крас 킬로 철 Hand YEAR skirt 어 eth